자 여러분들 오늘은 탭 기능을 이용해서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Rectangular Grade Tool 화면상에서 클릭, 가로 280, 세로 200 일주일이 7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7로 나눠 떨어지는 숫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Horizontal Dividers는 가로선을 결정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5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5-1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돼요 세로선 7일이니까 7-1 해서 6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아트보드 기준에 정렬을 잘 맞춰줄게요 해당 그리드는 잠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trl 숫자 2 또는 상단에 Object Lock Selection 단축기 T, Type Tool 선택을 해서 이 그리드랑 똑같은 사이즈의 텍스트 박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Ctrl A, Ctrl A는 전체 선택입니다 1, 2, 3, 4, 5, 6, 7, 띄고 진행이 됐으면 Area Type 클릭, Align을 센터로 해주세요 Alt 키 누르고 있는 상태로 방향키 아래를 눌러주면 행간이 조절이 됩니다 Ctrl 키를 추가해서 조금 더 행간이 많이 조절이 됩니다 윈도우의 Type, 캐릭터 패널, 단축키로는 Ctrl T 캐릭터 패널에서 여기가 바로 행간을 조절을 할 수 있는 란이에요 각 칸의 가로 기준 중앙에 배치가 되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시 텍스트 박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윈도우, Type, Tabs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 왼쪽에 캡슬러크 버튼 위에 탭키 있죠 탭키를 누르면 일정 간격으로 띄어지는 거 아시죠 탭 한 번 누를 때마다 간격 이거를 정해준 거고 자석 모양 클릭을 해주시면 내가 선택하고 있는 텍스트 박스 위에 정확하게 붙게 됩니다 총 4개의 아이콘이 있어요 탭을 했을 때 좌측 정렬을 해줄 건지 우측 정렬을 해줄 건지 결정해주는 기능들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점이 붙어 있죠 소수점이 들어가는 숫자라든지 텍스트들은 소수점 기준으로 정렬을 해줍니다 중앙 정렬을 하도록 할게요 탭을 누르면 어디에 위치할지 지정을 해주는데 이렇게 두 번째 것까지 이 눈금자에 맞춰서 딱 붙게 됩니다 스냅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스냅트 유닛을 켜주시면 돼요 이거를 반복만 해주면 됩니다 더보기 클릭, Repeat, Tap 그럼 똑같은 간격으로 계속 반복이 되죠? 텍스트 더블 클릭해서 탭 키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탭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지금은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지금 정확하게 중앙 정렬이 된 겁니다 무시하고 그 다음 숫자, 탭 한번 더 하니까 1은 독립적인 단어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가 됐어요 다음 숫자, 탭 다 됐으면 잠깐 접어놓고 뒤에 있는 그리드를 선택을 할게요 그리드 아까 잠가 놨었었죠? Ctrl Alt 숫자 2 또는 오브젝트 Unlock All 앞에 있는 숫자들 방해가 되는데 그리드 끝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우클릭, Select Last Object Below 마우스 커서 위치하는 지점에 가장 밑에 있는 오브젝트가 선택이 됩니다 숨겨놓도록 할게요 Ctrl 숫자 3 Alt 키 누르고 있는 상태로 위로 드래그 사이즈를 줄이고 더블 클릭, Ctrl A 이제 요일을 적어줄게요 탭 키 누르고 S 혹시라도 대문자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Type, Change Case, Upper Case 필요한 부분만 단축키 T로 드래그하면 바로 선택이 돼요 이때 원하는 색깔을 클릭, 드래그, 클릭 간단하죠? 이번에는 점선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뉴판 같은 경우 메뉴 명이 길이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선을 일일이 하나씩 만들면 굉장히 귀찮아요 텍스트 박스 선택을 해주고 탭 열어주고 끝나는 지점, 클릭 탭 키를 눌렀을 때 화살표에 맞춰서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예요 여기 리더에 마침표를 하나 입력을 해주고 엔터 단축키 T, 클릭, 탭 클릭, 탭 이렇게 탭 키를 이용한 방법 배워봤습니다 탭 키를 이용한 방법 배워봤습니다 방탄 stk 10초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